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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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카드 오드 마더 나머지일까나 새로운 새로운 34연승 시작돼 아니 다른거 다 깬 근데 34개 캐릭터 아니 다 깬지가 언젠데 5년지 났다 아 맞나 왜이렇게 빨리 깨는데 저번에 알트 병신이 마지막으로 다 깼어 니가 오버치하고있으면 다 깼다 아 시발 으 으 으 촉간네 오늘은 오늘은 무슨 음식을 먹을까 오늘 저녁으로 모여볼까 아 미치 말고 개년아 난 말이 싫어 난 말이 싫어 난 말이 싫어 할거 없다고? 이산올래 아 나랑 없나 참 되냐? 아 손은 없어 어 저는 손없어요 밥 언제 사주자 수시 납시다 이방 전체 밥 사주 아 월요일 화요일 할것도 없는데 상온과 수풀이나 좀 맛있어 아 안된다 이거 진짜 먹고서 미친년아 스위스 번개의 이름이 뭐지? 로마 로마표준 간다 로마표준 정말 끔찍하다 아 서울럭 술 마시라고 너 서울에서 술 마시고 싶지않아? 아니 복사는 안가면 안돼 나 근데 누나랑 만날 때 술 마시는데 아니 근데 반대로 말하면 술 마실라 겨우 겨우 술 마실라고 서울까지 가야되 라고 볼 수 있지 그래 뭔가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의미는 야 서울 홈포 가봐야되지 않겠냐? 또 가면은 니들이 못 멈춘다 미안한데 나를 감히 손재원을 멈추려 하다니 저는 돈이 없네요 괜찮다 나 저번에 홈포가스 친구들이랑 28병 먹고 먹었을 때 인당 5800원 아니 테크제로 땄지 안주 하나 시키고 땄지 컴포가면 딸 수 있는 기믹이 있다 아니 액티브 4개째라 적당히 해라 액티브 4개째라 액티브 4개째라 액티브 4개째라 액티브 4개째라 액티브 4개째라 액티브 4개째라 어 1개째를 아 액티브 4개째라 액티브 4개째라 액티브 4개째라 액티브 4개째라 어? 똑백이 뭐냐 방금 내 쪽으로 날라오는거지? 때려가지고 밀으면서 딱 가면 되겠는데 이래서 나한테 보는거지 오늘은 도토메이드다 해보자 오늘은 도토메이드다 해보자 도토메이드다 아펠라치 어? 나도 아펠라치 방금 뽑았는데 도토메이드다 해서 시발 아 아 살루스는 못 3팀 오 3팀 하지만 전부 다 쓰레기지 내가 여기까지 이걸 해야할까 왔구나 악마방 악마방 엄마 칼 얄 얄 이건 니가 직접 돌아가는거지 위험하다 이게 좀 위험하지 왜이러노 카프리슨 먹는데 빨대가 안으로 쏙 다 들어갔다 안 넘네 으악 왠데 빨대를 이빨로 집어서 빼야한다고 난 빨대를 못쓰 뭐지 이거? 이상하다 빨대쓰지 말래 샌즈가 됐나 좋은 의미의 샌즈가 아닌 나쁜 의미의 샌즈가 데미지가 쌓였으니까 좋은 의미인걸로 한대맞은 뒤지는 그건 아니에요 샌즈의 장점만 갖고 왔죠 아아 아 샌즈의 수작은 맞습니다 대체의 장점이 뭐지 전부 다 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HP가 1이 아니네요 타깃키 아닌가 이 정보가 2이파들에 가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2이파들에 가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타자한테 눌러줘야 하나? 이 타자한테 눌러줘야 하나? 난 부스 죽어 그톡 내 새끼 하지만 다이스에 대해서 봐준다 나이 안 봐주겠다 이 타자 같아 이 타자 같아 이 타자 길 안가고 내가 심판장한게 나도 제가 3때 봤을때 저희랑 같이 가야 한다고 이 타자 저희랑 잘 끊어져서 이 타자 어허 이따 에헛 여기 지금 아 이 차가 이렇게 쓰는게 아닌가? 이 차가 이렇게 쓰는게 아닌가? 대기본이 뱅글뱅글 뱅글뱅글 아 짱구 인생같네 맞다 이거 하드모드 아니야? 0.1% 아 힘들어 부시 한명 있지 않았냐? 룰루 구웠끼 룰루 구웠끼 스타바지 내 일을 위하여 상담 드러블 잘했어 어? 이발 불안해 깨겠다 쏙 어 아 이발 아 시발 아 시발 내 다 내 르블랑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 맞나 아 근데 저기 AP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블랙실드가 너무 빨리 줄어진다 아 근데 저기 AP가 너무 많아가지고 알트로스트 하다봤을까? 맞을때마다 이렇게 쫄리는데 정작 큰 음향은 없긴한 느낌 알트로스트야 알트로스트야 아 이거 악마방에서 먹은템인데 동그라미 악마 생겨가지고 왔는데 아무 생겨도 너무 평신이다 이거 신규신규 도로 야 템을 어떻게 하나도 안줘 미친 야 진짜 너무한거 아냐? 아하 약간 아이장에서 약간 환경방드라 템 없는 아 난 그걸 일주일동안 겪고있어 우와 나 저주를 망한다봐 엄마 템도 안주고 템도 안주고 템도 안주고 잘못했나봐 빨리 엄마 어떻게 해야해 괜찮아 난 적어도 라이엇은 엄마는 없는데 난 엄마가 있어 아니 못 대못 대못 라이엇은 엄마가 없는데 난 엄마가 있어 세븐씨를 오케이 좋네 네 조금싸라 뭐 좀 으 으윽 명탈이나 명탈이나 다 zul자고 이런걸 마법의 재분배라고 하는거야 오 으 잘 들어갔는데 야 골지였다. 미친 골지 개 오랜만에 해보네 방금에 도운 다 생겼어 아니 도탄 어떻게 해? 아니 스크랄 전용은 카파리나의 세대 박혁폭 박혁폭역 하나 내 딸을 죽인 범인을 10년 후에 잡아주세요 왜 10년 후죠? 뭔지 알아 죽을 수 있지 나 그 볼 때는 이해가 안되게 왜 10년 뒤에 잡아야 되니까 아 그래? 사실 제목밖에 안맞아서 모르겠다 우와 많이 때렸어 이상한 버섯 오 X 됐다 데미지가 제일 중요한 상태인데 데미지를 다운시키는 템이 나 기분 개좋다 벨트로 더블킬 먹었다 벨트 쏴봐 좀 야이 개새끼야 아 아 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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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공본인지 아근본인지 헐 너 어도블리 없잖아 뭐야 쟤 운떠려졌네 어 헤드가 나야 돼 야아 어 빨리 죽는다 어 나 더블 끊겼어 도와줘 갑시다 저 초록색 전망 날 도와주는데 없다 야 고맙다 야 험포 험포에는 무조건 어 있대 근데 뭐지? 어 대부분 다 흔히 존나 높대 존나 좋대 흔히 형기야 말이 왜 이렇게 많니 잘생겨서 흔히 죽는거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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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모든 사람들 다 흔히 다 봤어 애초에 그랬어 엄마한테 주니기를 만듭니다 도움을 씨발해 줍니다 이 게임이 존나 트럭 이건 험포 잘못이지 아니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그 위에 개 미친 텐션을 가지는 남자가 있었대 막 골발을 존나 흔들어 제끼인다는거야 네 흔들어라 흔들어라 아니면 쏘올래 오오 개 지렸다 아니면 쏘올래 주민이 잡아주고 쓰러래 EDM노래 군나 많이 나와가지고 오오 아 그냥 걔가 서울 번화가 쪽에 놀다가 간에다 가지고 그래 솔직히 야 어떻게 제주도가 더 번화가 그 문을 따라가겠냐 아무리 아무리 많이 오면 그리고 제주도에 커플들이 여행가지 커플 갈라고 아 이거 마치 제가 못쓰기 엘도가 더 아 죽겠다 그래 근데 친구에 내 같이 알바하는 친구의 친구는 남자친구인데 개 빡? 싸웠거든 그래가지고 개 빡쳐가지고 험포 갔대 아 빡쳐서 갈 수도 있어 원래 알 죽어라 나 사일러스 이렇게 잘했나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나는 그거보다 약간 의구심이 드는 뭐 재밌어까지만 컷불이 아니니까 난 아니었어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궁금한 글쎄 근데 걔는 약간 호캉스 개념으로 가는 거라서 제주도를 놀러간 것도 있지만 왓 좀 언변이 불쾌하신 분들이 많네요 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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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펠라치오 2 3 야 가이사 좀 가이사 좀 귀엽더라 얼마 전에 했는데 힐 힐 딸때마다 힐 그 힐 만드는 데 하나가 있던데 나의 칼칼 좀 아키나? 6힐이면 뭐 6힐 이러면서 저번에 저번에 칼바람에서 20힐을 뭐야 이렇게 많아 개밍으로 왓 이렇게나 많이 왓 내 유튜브에 갑자기 낚시하러 간 아이들 이러면서 일본 꼬맹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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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바로 느껴진다 케인 변화한 것 같다 그게 느껴지면 안 돼 이걸 쓸 만한 껀덕치가 나한테 전혀 없거든 그게 느껴지면 안 돼 버스라이트 자 보겠습니다 낚시하러 간다 내 측이 정말 딱 대로 맞았죠 우와 케인 애총당가봐요 케인 님 간다 무작위 감정표현 드레이븐 님의 인정 야시발 개이쁨을 올렸다 바로 당첨 드레이븐 님의 인정 인정 우디를 하려면 먼저 샷 스피트 자 내 이제 감정표현 닮아뜨림 3초 충분해 대기에는 엄지척이 이러면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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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 또 또 해야 난 칼바람 옳지 할 거면 너무 많아 난 무한 칼바람 난 무한 칼바람 해야지 해치발 폭탄이 없네 칼바람 왜 왜 해야되는데 아니 이거 나 프로젝트 패스 미션 해야 돼 아 그래 그거는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전 아직도 연습을 12번 밖에 못해봤거든요 연속을 연속을 해라는게 아니었어? 아 그냥 50번 하면 돼 그 말이 안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말이 많이 하면 돼 근데 솔직히 말해 뭐 운이 언젠지 이렇게 볼 수도 나쁠 수도 있는데 좋아 잘했어 저는 사람이 아니 일주일동안 안좋다니까 아니 일주일동안 안좋다니깐 아유 뭐 뭐 운이 좋고 나보고 뭐 기한이 있는것도 아닌거 뭐 오 있을걸? 일주일마다 초기해야 되는거 아닌가? 나 그런거 못믿어 일주일 단위로 새로운 미션이 나 일주일마다 초기해야 되는거 아닌가? 왜 운이? 왜 운이? 왜 운이? 아니 미션 아 나 미션 아 니 운이 일주일마다 초기하는거 아닌가? 아니야 이게 뭔소린가? 아 틱톡땜이 지신 틱톡보금 싫어하는것도 하나 더 생겼다 뭐? 약간 존나 보소같은거 편을 써고 왓츠 공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아 못하는지 알거같애 적깝다 내가 저번에 넣었던 그 노래잖아 왜 넣었네 지금? 반감이 그다지 없었는데 지금 너무 적깝다 개웃기네 진짜 구랄 아니 구랄치고 틱톡보금 사지를 깔아버리고 싶다 역시나 열리지 않는 72%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살만한거 같네요 나 쥔노바 롤링다운 인도띵 손전 발작버튼 킬 쓸 때 하색이름 쓰거든 어우 멋있다 멋있다 뭐 때문에 하는게 아니라 재채기할 때 하색이름은 내 친구들 에덴의 영혼 에덴의 영혼 나 뭐지 맞습니다 다 아니고 랜덤한 배열의 템으로 아이템을 돌려버린다 아 시발 쳐맞고만 왔다 이거 황금망에서 쓰면 천사만템 받을 수 있다는거지 어 근데 그거 수는 없으면? 어 전부 다 부디 방금 야스오 병매꼈을때 병매꼈어 우리 박히면 다 젖는다 안녕하세요 죽으세요 워어 제가 그렇게 안대를려고 가름을 들리는거 가름을 들리는 바름을 들리는 어 지밀 지밀 지랄 ㅋㅋㅋㅋ 오 오 방금식 시간작은 요 쉽던 편이네 아니 적을 저렇게 들어오네 놀라오는게 오 이 스테이리부터 없다 아이 뭐야 고깟 fas 안 피지잖아 어어 야 주마 어 소식아 9대 바다나 모르노 바다나 바다나요 깨소리야 이 자에 바다나 도저 스탠드 바이미에 있는 요포스 바다 아니 이거 저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내 차례군 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그 신용 로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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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인궁 악한 증갈은 보이지 황교실 가 있으면 좋다 역시 엄마 칼 한 개로 게임이 깨지네 정말 최고의 아이템 문제는 뭐냐 잘 안 나온다는 거 과연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단점이 있는데요 두 번 잘 나오지 않다는 거 맞습니다 아 우린 트린 밟은 안 가고 강해 설각권 가는 거 보면 수준이 있어서 나오는데 아 죽어라 에 날군을 가는 게 적을 잡는 길이란 걸 알지 못하고 있다 맞으면 스킬 아이고 저거 하나 반응은 못하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 아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한판 욕구가